체인의 길이 차이 제가 느끼는 타이밍 체인소리로 느껴지고요 이렇게 보면 체인 길이 차이가 이렇게 나요 아이고 새것까지 던져버렸네 토보 이거 완전히 나갔네 여기 위아래 들격이 있고 앞뒤로도 유격이 있고 유격이 있는 상태로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좌우 유격이 있으면 소음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밸런스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앞뒤 유격이 있으면 인펠러가 닿으면서 소음이 발생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안에 오일라인이 들어가요 몇 십만 RPM씩 돌아가다 보니까 얘를 윤활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 오일이 들어가는데 이 축의 유격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통해서 나오면 인터클로를 통해서 엔진까지 유입이 될 수 있고 가장 첫 번째로는 오일 소모 엔진의 오버런 증상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연료이기 때문에 엔진의 오버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사실상 디젤차의 급발진 현상도 발생이 될 수 있죠 터보차저는 엔진에 달려있는 장치 중에서 가장 비싼 장치이고 이 차량의 경우에 보통 한 200만 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비싼 차량들은 터보 하나에 천만 원이 넘는 차량들도 있어요 터보차저는 엔진에 달려있는 장치 중에서 가장 비싼 장치이고 가끔 소비자분들이 꼭 껴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가격의 차이 때문에 저는 재생을 안 쓰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정밀도 때문에 그래요 팩토리에서 나오는 제품의 정밀도랑 재생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터보의 정밀도가 다르거든요 10만 원에서 30만 원 할평까지 회전하는 터보 차제의 경우 밸런스를 잡기 위한 작업들이 실제로 재생 터보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정확하게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축의 마모 같은 경우는 축 전체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가장자리에 있는 베어링, 부싱처럼 생긴 베어링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인펠라, 여기 날개 부분 인펠라 부분이 파손이 돼서 교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 제품은 팩토리에서 제조하는 내구성이 좋은 제품들이 아니라 중국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재생 터보는 물론 그것도 애프터마켓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짭이라고 봐야죠 어떤 사출들도 한 번 더 자기네들이 만들기 때문에 어떤 이런 틀 자체가 잘 맞지 않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건 이 축이 만약에 부러지거나 했을 경우에 얘가 날라가서 엔진 속으로 들어가면서 엔진을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고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란 말이죠 이 부품 자체가 그래서 얘를 중국산으로 교환한다는 거는 신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신뢰성이 떨어져요 부품 내구성도 떨어지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 차량에서 터보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수입 차량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엔진을 탈거해서 작업을 해요 탈거해서 작업하는 시간당 공인 플러스 터보의 가격이거든요 만약에 재생 터보나 신품 터보에 불량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작업자나 아니면 차주분이 그 작업비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게 문제죠 정품이 가장 좋아요 정품이 가장 좋은데 실제로 정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사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품의 퀄리티랑 동일한 제품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팩토리로 납품하는 회사의 제품이겠죠 그중에서 저희들은 가리트 모션 제품을 주로 이용해요 가리트 모션 제품은 가리트 모션 제품은 실제로 정품과 동일한 제품이고요 BMW라면 BMW 마크가 있으면 마크만 지워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고 납품하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도 동일한 퀄리티 동일한 QC 안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터보를 분해해 봅시다 자 투입 인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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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펠라랑 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여기에 유격이 좀만 생기면 상처가 나게 되어 있어요 구속 영역에서 또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인펠라에 담아서 쇠 갈리는 소리가 분명히 났었을 거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상처를 보면 여기가 더 많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축이 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이거는 배기도 한번 빼볼까 쭉쭉쭉 배기 여기에 보면 이 인펠라는 여기랑 여기가 한 몸이에요 이렇게 중국산 터보들의 경우는 이런 오링들도 누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재생도 그렇고 얘는 그래도 가볍네 가끔 보면 이거 빡빡해가지고 안에 보면 베인 여기 움직이는 거 이게 VGT 터보에서 배기의 유량을 조절 그렇지 공기의 유량 공기 유량 배기가스 유량 배기가스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 핵심 부품이에요 엔진의 메탈 베어링이 손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메탈 가루가 들어가서 축이 깎여 나가고 이 부싱이 깎여 나가면서 결국은 간격이 넓어지고 간격이 넓어지면서 이 오일이 양쪽 방향으로 새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인펠라는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이쪽으로 세면 흙기로 오일이 넘어가는 거고 이쪽으로 세면 DPF 쪽으로 오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오일이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 배기 인펠라에 보면 여기에 그라인더를 이렇게 날려버린 자국 보이지? 날린 이유가 얘 회전밸런스를 보는 거예요 요 나트를 보면 여기도 이렇게 깎여 나갔어요 요건 조립한 상태에서 회전밸런스를 보면서 무게중심을 맞춰준 거예요 요 인펠라만은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교환을 해서 조립을 해 놓고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괜찮아 여기 밸런스를 볼 수가 없거든요 보통 타이어를 갈아도 휠 밸런스를 보잖아요 휠 밸런스가 안 좋으면 핸들이 막 떨리고 차가 떨리고 하잖아요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 축이 진동이 생겨요 진동이 생기면 회전수가 떨어지고 회전수가 떨어지면 출력이 저하되고 진동이 생기면서 소음이 발생이 되고 결국은 재생터보는 이런 걸 완벽하게 맞힐 수가 없고 맞히는 장비가 있어도 실제로 이런 인펠라나 이런 부분의 재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구성 또는 신뢰도 신뢰도는 사실상 순정품과 100%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전 세계 모든 터보가 달린 차량에 애프터마켓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실제로 전 세계 모든 차량에 터보가 달린 차량들에 터보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전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가리트 모션 터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터보는 가리트 모션 씁시다 가리트 모션 우리가 흙기에 청소한 건데 깨끗하네요 안에 카본 없잖아요 지금 타이밍을 맞추는 특수공기 타이밍을 맞추는 내면 수정 구멍 EPB 헤비 이정인 연구 세팅 트랙 손 긴장이 돼가지고 실리콘 양쪽으로 끝단에 아 어떡해 이거 아 이런 거라서 안에는 청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인젝터는 클리닝이라고 세팅까지 다 해놓은 동아샷 장착중에 떨어질 수가 있어서 구리스를 살짝 뽑고 내열 구리스를 시키고 가르트 모션에서 신품 터보가 부착을 했어요 박스를 한번 까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뜯었었던 고품 터보의 유격상태랑 신품 터보의 유격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박스가 안에 있으면 이렇게 포장이 말끔하게 되어 있어요 충격이나 배송 과정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말끔하게 자료되어 있고 우와 무겁다 매뉴얼이 있는지도 몰랐네 장착되는 부위에 가스켓 종류는 따로 부품을 주문해서 교환을 해 줘야 돼요 차량의 출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공기를 압축시키고 과급해 주는 장치에요 요즘에는 다운사이징 엔진이 들어가면서 예전에 3000cc 엔진을 보완하는 2000cc 엔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터보 차저의 역할들이에요 가르트 모션 터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축의 유격이 프라이어로 이렇게 잡아서 얘를 움직인다고 하면 실제로 하나도 안 움직여요 애프터마켓 제품 중에서 가장 터보 차저의 유격이 적게 정밀도가 가장 높게 만든 게 가르트 모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산 터보를 주문했을 때랑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인펠라 부분이나 이런 축 부분들이 내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외관상으로 봐서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이런 데도 보면 정품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이렇게 긁어놓은 이유는 제작할 당시에 정품 마크가 찍혀야 될 자리거든요 그걸 다 삭제해 버린 거예요 제조사의 마크를 달아서 나가면 상표법이 위반이 돼요 애프터마켓 시장으로 나가면 정품과 동일하지만 정품의 가격 일에 70에서 50%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브가 고장나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오일 관리의 부재예요 오일젠라인 이 라인이 오일 관리가 잘 안 되면 열에 의해서 오일 구멍이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윤활이 잘 안 되고 이 윤활이 안 되다 보면 여기에 이 육역이 생기면서 앞뒤의 육역 좌우의 육역이 생기고 오일이 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엔진오일 교환할 때 교환하는 에어필터 에어필터의 상태가 안 좋으면 이물질들이 들어가면서 임펠라를 손상시키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운전자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엔진오일 교환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엔진오일 관리를 잘 해 주신다면 갖고 있는 수명보다 더 길게 갈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르트 모션 제품 같은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얘기고 중국산 터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일 관리 잘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장착하러 갑시다 아 요즘 존이 돼서 뭐 음식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흐하하하하하 세고요 세고요 흑 끝 이제 엔진 올리면 되네 다 된 거 아니야? 네 DPLF다 이거 네 DPLF다 이거 또 못 띄요? X3 타이밍 체인 작업한 거는 지금 작업 다 마무리 됐고 작업하는 과정에 등속 조인트가 하나가 터진 게 있어 가지고 하루가 더 지체가 됐어요 시운전 한번 하기 전에 엔진 소리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자속 페달을 밟을 때 걸걸걸걸걸걸걸 하는 소리가 났었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나고 있고 워터펌프랑 벨트가 상태가 좀 노후가 돼 가지고 아예 작업하는 김에 같이 교환을 했어요 터보도 어차피 교환했으니까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가봅시다 이상하게 볼이 있으면 볼을 잡게 돼 원래 볼을 안 잡고 온 줄 알았는데 있으면 또 잡어 차 이게 오래 타신다고 처음에 가져오셔 가지고 소모품 교환하고 되게 수리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 처음에 오셨을 당시에도 타이밍 체인을 차주 분께서 교환을 하고 싶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리콜이 있었어요 타이밍 체인 리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만 수리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하부 체인이 늘어난 거죠 뭐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하진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리콜이 완벽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 대를 해야 되니까 BMW 입장에서는 그 대신에 이제 찝찝해 하셨던 터보 내린 김에 그냥 같이 작업을 하면서 약간 저희가 금액을 좀 비싸지 않게 작업을 해 드렸어요 시운전 하면서 가속 상태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큰 문제 없으면 이제 출고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허브 어디 써야 된다고? 가리트 모션 써야돼 가리트 모션 써야돼 진짜 가리트 모션 내가 좋아 근데 좋아하는 회사에서 광고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많이 강조한 것 같긴 한데 가리트 모션 기억하셔야 돼요 조용한데 차주분이 사실 이거 차 되게 만족스럽다고 그러셨는데 전 대리도 이런 거 안 돼 사지 항상 시운전 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진을 탈거를 하기 때문에 엔진 탈거하면 하체 부품들을 풀러요 풀러다 보니까 그 볼트들이 체결이 돼도 원래 제 위치에서 조금씩 틀어져서 체결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볼트가 조금 덜 지워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운전을 하면서 전체적인 하체 느낌도 받아야 되고 엔진의 필링 그 후에 이제 누유가 되는 때가 있는지 한 번 더 떠서 확인해 보고 마지막 출고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대로 출고를 하면 당분간 큰 문제 없이 돈 안 드리고 돈 안 드리고는 좀 힘들 것 같고 당분간은 좀 조용히 타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갑시다 가서 출고 준비 하자고 아 당신이 하는 건 아니구나 가자 주인한테 가거라 컨디션 좋을 때 아 나 이런 거 만지면 왜 이렇게 좋지? 매끈한 거 어 매끈한 거 이 쇠 가공 잘 된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 기분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 이거 어? 이게 뭐에 자꾸 상상하게 하는데 아마도 아마도 그 이유가 아마도 그 이유가 아마도